이제 남은 시간 오늘 이제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이죠. 이번 주를 잘 마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마감 준비를 하고 전략을 세울지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외국인들은 매수를 하고 있고 우리 시장도 상승 탄력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한 주를 잘 마감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미국 선물 시장은 사실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미국 정규장에서 강한 상승세가 이어졌고 우리나라 시장은 사실 미국 시장이 좀 밀린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외국인 수급들이 좀 들어오면서 계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반도체와 그리고 LG&O 솔루션을 중심으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시총 상위 종목들이 계속해서 강세를 좀 보여주면서 어느덧 2450은 가뿐히 돌파를 했고 2500선 가까이 도전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워낙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외국인 수급들이 코스피에서 강하게 들어오고요. 특히 프로그램에서 비차익 거래에서 매수세가 강한 점을 감안해보면 대영주 쪽에서 파스켓 매매, 즉 대량 매매가 매수세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봤을 때 오늘은 2500선이 저항을 받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시도를 해서 돌파 가능성도 충분히 높아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음 주에는 FOMC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베이비 스텝인 0.25% 인상만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은 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좀 반도체 4분기 실적이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이제 감산 가능성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1분기가 바닥이 아니겠느냐라는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개선세가 뚜렷해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반영하는 모습들이 지금 현재 고습이 2500선까지 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의 시장의 상승 추세는요.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뭐 유동성이 아주 많은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업종 순환매가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보시면서 반도체 섹터와 지속적으로 강조해드리는 리오프닝 섹터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갖고 대응을 해나가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저희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전략 잘 들었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전문가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